이거 유튜브 담당자? 얘들아 참이슬 내려놓고 처음처럼 2개 한대 왜? 상관없지? 아 그 말 아니었어? 아니 이래도 상관없어? 세일 영상 없어 적상추 200 적상추 좋아해 아삭이 상추 좋아해 다 싫어 저런게 더 맛있어 아니 이게 더 맛있대 더 어플맛아 안 되죠? 고마워요 이렇게만 시원시원시원시원 시원시원시원 시원시원시원 시원시원 시원시원 이거 할래? 맛있어? 이거 하자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고운이야 고운? 내 모양인데? 나 고운 넣었던 고향 요양 내 친정 진짜요? 어 나는 근데 친정이나 30년 전에 떠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산속에 있으면 계속 가지 유연해서 서녀분 아 대박 고마워 하신들이 이렇게 이쁘단 말이야 네 이모도 이쁘요 무음사랑이라고 우와 핑크핑크 개 싫어 응 개 싫어 근데 우리 테라스가 우리꺼래 오 살이 들어왔어 살이? 거기를 얼마 안 샀어 7인분인가 6인분이야 그거 내일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자 나 안 먹을 거 같아서 나 먹으면 매일 먹자 돼지 아 돼지이요 돼지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야 어때? 졸라 이뻐 내 스타일이야 진짜 졸라 내 스타일이야 형 내 스타일 하고싶다 이제 이건 뭐야 근데 이거 나야 형 애들이 좀 안 좋아할 것 같다 졸라니 온다 자막 글씨로 가릴걸 우와 개 이쁘 개 이쁘 우와 내 스타일이야 나 진짜 오늘 내 스타일 조진다 너무 가까워 됐어 됐어 어 괜찮아 물 싫어 인간들의 하나 둘 셋 짠 물 싫어 인간들의 하나 둘 셋 짠 조졌다 조졌다 하나 둘 셋 짠 인간들의 부분 제일 털어내 borno 아기 친구는 오늘 5시에 줌있다고 해가지고 저 휴양장 안에서 으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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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Ink 네 고기 담당이거든요 근데 너네 둘이 할 거 없잖아 내가 한다니까 떼어 물놀이? 번호 안 떼었어? 전 번호가 없어 이안 그게 나일지 야 고기가 담아서 밥을 한 번씩 먹어야 돼 고기가 담아봐 그래? 너무 좋아 야 미진아 젓가락으로 니가 보라 이거 뚜껑 있잖아 다른 데 볶으면 안 했네 라면이랑 비빔밥 하는 건가요? 지금 고기 안 끄고 뭐해요? 자 뭐하시죠? 생일장! 생일장 건배장 해야지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멤버 3개 고흥대 고흥대 포에버 포에버 아 확실히 크러쉬 맛이 크러쉬 맛이 다르네 크러쉬 당독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맞아 너무 맛있다 이거 좀 맛이 다르지 않냐? 확실히? 이거 좀 더 진해 맛있어 좀 더 매운 건가? 아 그런 것 같기도 얘를 먹고 비빔면 먹으면 맛이 잘 안 나 고기야? 응 고기였으면 더 시원해서 고기 응 그러네 럭키 비키잖아 장원이 형이잖아 럭키 원형이잖아 이거 컨셉이에요 근데? 뭐 컨셉이야? 니가 원래 그렇게 인정끼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좀 나는 해적적 파워를 비벼야가 있어 근데 장원이 형이 센스도 있어 인정 얘는 잘하더라 얼굴이 예쁜데 인정 뭐야 장원이 큰일 아니야? 아니 야 요즘 아침에 짠 고기 짠이 아니라 고기 짠 고기 짠 나 소수 먹어 나 이거 먹어봐 그거 뭐라 그래? 뭐? 퐁퐁녀 저한테 시집어오면 물 안 묻혀도 돼요 손에 왜냐 이거 다 묻으니까요 시끄러워 제발 잘 쳐서 다 먹으니까요 거의 절 소설이랑 살면 손에 물 다 묻혀야 돼요 인정 왜냐 먹고 바로 자거든요 진짜 인정 먹고 바로 자거든요 설거지 꿀팁 그냥 비벼요 아니 비벼요 그냥 젠반 젠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바라나는 마련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 코티벅 이름 정하는 거 뭐 그러니까 출시하면 너네가 출시 내 자녀 이름을 해준다 그 뜻이 저는 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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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진짜 그냥 이유를 말하고 이름을 말하고 우참해야 돼 우참해야 돼 웃으면 마시는 거 아 그래? 아 그럼 나 그거 할래 정씨 정수기 물은 어디나 필요하잖아 정수기 저야 정이의 품 어 왜? 이유를 말하고 이러면 말해야지 이유를 말하고 이러면 말해야지 이유를 말할게요 배? 배 풍경 좋고 넓고 나랑 외치녀라 그 산임수 주변 사람에게 울림을 주라 해서 백고동 백고동이야 미안 백고동이야 백고동 나는 비빔면 정말 잘먹는 아이로 크라고 해서 배홍동 강우라지 강강강 강왜? 우리나라 전통을 잘 안하고 강강술래 어 살라 했는데 눈썹이 진하라고 얘 웃기네 마요네 나 개웃기인데? 물 넣을까? 정신? 아 좀 눈썹 많으라고 송충이 면부 짝퉁 같은 거 매지 말라고 송지혁 준씨 시험 좀 말아먹고 이렇게 후탕하게 사라고 긴말이 나 문씨 문? 아 또 문? 공부 잘하라고 문재기 와 나 난 똑같은 말했어 진짜로 좋은 정치인이들하고 문재기 든든한 사람이 되라고 문재기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문대 야 구단이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살펴었어 아니 너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안건데 아니 저 나 이하네 이? 펜스 많이 하고 근육 많이 생기라고 이두박근 멋진 사람들하고 요리 잘하라고 이거도 공부 잘하라고 이든듬 공부 잘하라고 이든듬 공부 잘하라고 이든듬 저요 저 재미있고 다리 같은 조그마한 아이다 라고 이수근 야 인마 다리 깜짝만 구하여 나 임 해볼게 임? 항상 옆에 있으라고 임자 나 스스라고 임실 문대 여친이 되라 인보라 저요 역사 잊지 말라고 임오굴란 둘째 임진왜란 임 우리 형아 정말 트름을 할거 같에 신이 해보시죠 손이지 얼마야 아니아냐 병원 야 차원으로 блок 먹어야지 먹어야지 내꺼 먹어 싸구려 초코맛 인정인정 뭔지 알아 성쾌해 인나가 여기다 여기가 안 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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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CEO 무인편의점을 할겁니다 근데 요즘 무인편의점 이런거 되게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도난사건이 많죠 혹시 그 도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해결방은 있을까요? 무인편의점은 없애야죠 애들아 사실 괜히 가고 부렸어요 그럴 수 있었어 쪼를 했을때 쪼를 할걸 자 이제 여기가 무인편의점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라면 두 봉지를 먹고 또 네 봉지를 사오래 아니 전화 됐지 여기까지 할게요 애들이 싫어하는거 같으면 사오고싶다 근데 일단 해리콘트? 애들이 열랑 먹어도 돼 열랑은 매워서 못먹을래 그래 아 또 왜 또 왜 왜왜왜 내가 여기 쿵청완을 깨부렸어 몰라 어디어디 여기 여기? 접시야 지금 이거? 몰라 나 여기 박치겠는데 어 주름 어 혹시 이거 술인가? 이거 술이야 이거 술 한게 제발 이거 하나 해주면 술 깼다고? 아니야 깨지진 않았겠지 근데 깼다고? 아 부딪혀 끝나고 나 얘네끼리 아 왜 안 닿아 뭐 저러고 있냐고 왜 이렇게 아 이거 형님이신다고 아까 왔어 형님께 망가진거 여는 방법 모르는거 아니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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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꼭 Q&A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인스타로 아니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거 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어 어떡해